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경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예산을 전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소송부터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원정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경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셧다운을 막기 위한 예산안에서 의회가 합의한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은 13억 7천 5백만 달러.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요구한 57억 달러에는 크게 모자르자 비상사태를 선포한 겁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은 법적 정당성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도 대통령의 월권 행위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 도전에 직면할 거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관련법 제정 이후 43년간 50여 차례 있었습니다. 테러나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어서 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논란은 정치권에서 확대될 전망입니다. LSSBS 이원정입니다.